기분 푹!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니스 컴퓨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 컴퓨터입니다 요즘엔 어떻게 지내신 수 있을까 일단은 그 이야기를 좀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어.. 저희가 이 또... 우리 앨범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앨범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앨범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강자 개인 활동을 원하셔서 원하셨습니다. 많은 대결을 하는 좋은 콘서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콘서트 무대에서 우리 팬매도 오랜만에도 볼 수 있고 아,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아까 소개하였는데 억셀받에서 같이 노을을 보고 싶은 콘서트 한 1위가 아, 일단 여러분이 앨범쇼 아, 네 아, 네 이 발간을 들으셨었죠? 네, 네, 네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사실 지금 뽑힌 이들이 잘 보일 수 없는데 아, 보일 수 없는데 예 잘 보일 수 없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 시뿐만 아니라 아, 네 분 모두가 지금 지금 나을의 분위기와 정말 정말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정말 아, 오늘 그렇지 않은 분위기의 감각적인 센스를 보면 우리 뉴스도 분명한 생각이 드는데 유플러스 아이돌라이브 기능 중에 다각보로 우리 공연을 볼 수 있는, 멤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오늘 그래서 저희가 각도별 분도통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오른쪽 중앙 왼쪽으로 톤즈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자, 유플러스 아이돌라이브를 추구하는 중위에 유플러스 아이돌라이브를 추구하는 중위에 유플러스 아이돌라이브를 추구하는 중위에 유플러스 아이돌라이브를 추구하는 중위에 좋습니다 가운데 또 카메라 엄청 많네요 가운데 쪽에 자, 유엔스턴 덜블류 아이돌라이브 업척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왼쪽도 봐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감사합니다 저 왼쪽 귀에 두겠어요 후우 후우 네 좋습니다 아, 너무나도 예 많은 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엔스턴 덜블류 멤버들은 무조건 이 업무를 다운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냐 그나저나 유플러스 아이돌라이브를 런칭을 축하하는 추가 메세지 방법을 드릴게요 또 왼쪽으로 혹시 감사합니다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어 이 자리에 제 유엔스턴 덜블류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유엔스턴 덜블류가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여러분 유엔스턴 덜블류의 멋진 무대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수고 부탁드립니다